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분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 국면에서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제약바이오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산되고 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우리 키움증권의 최고 애널리스트죠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돈 드는 거 아니면 마음껏 쓰십니다 그래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최고 정말 짱 자 이거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현안 문제들은 뒤쪽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요즘에 오리지널을 연구하는 제약사보다도 바이오 시밀러 쪽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셀트리온이 시가총이 상위에 올라온 것은 역시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두 종목 다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일단 두 종목에 대한 실적 점검 부터 하고 갈까요 네 실적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 특히 시밀러 업체들 보시면 뭐 제가 지금 최선호주 탑픽이기도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68억 했는데 올해 2분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828억 했는데 올해 2분기에만 868억을 했고요 작년 전체를 넘어선 거죠 올해 2분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을 올해 2분기에 넘어섰고 의미가 좀 있었던 거는 그 오리지널 브랜드들은 해외 빅파마들이 좀 실적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1분기 때 그 2분기를 좀 우려해서 그 재고를 좀 먼저 선적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 예를 들면 이제 레미케이드 램시마의 오리지널사인데요 2분기 매출이 593밀리언으로 해서 전년 대비 26%가 빠졌고 그 전분기 대비 14% 빠졌고요 트룩시마 오리지널사인 리특산도 이게 7위 CHF, 7위 FX인데 거기서 보면 전년 대비 35% 빠졌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39% 빠졌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 물론 좀 기대보다 좀 덜 나갔지만 트룩시마 미국도 그렇고 허주마도 이번에 꽤 성장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또 이익이 트룩시마 미국 쪽이 유럽 대비 훨씬 좋기 때문에 맞은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년 때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기록하고 2년 만에 20%를 좀 돌파했던 호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의 의미는 굉장히 이익도 따내도 괜찮았고 빅파마들 대비해서 시밀러들이 훨씬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이오 시밀러들은 약진을 했고 오리지널들은 좀 뒷걸음을 쳤고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되겠네요 그게 오리지널들이 조금 2분기에 처졌던 게 1분기에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처졌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시밀러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시밀러들은 아무래도 이건 저의 추정인데요 이전에 보고세도 한번 썼듯이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밀러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졌던 거라고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도 그렇고 의료 재정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럽 쪽은 유럽단에서 그렇게 나가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다른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맞던 걸 좀 맞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환자의 턴오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품목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암 환자들 보면 사실 잘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약으로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도 있고 가격도 신경을 쓰시게 되고요 항암 치료가 비싸서 그것도 있고요 어제 심포니 헬스라고 해서 미국 처방 데이터도 나왔는데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19.4% 점유율을 미국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밀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셀트리온 그룹이 영국 회사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렘스바를 경구용으로 왜 시도하는 거예요? 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주사를 맞으면 약효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IV가 제일 빠르고 IM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 건데 제가 추정은 물론 주사판을 찔리는 게 겁나기도 하지만 경구용으로 먹으면 효과가 좀 들라니까 더 많이 먹지 않겠나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효능인데 경구로 바뀐다고 하면 시장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자크 억제제라고 갈라파고스하고 길리어드라 같이 하는 필구티닙이 있어요 그게 경구 제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쪽인데 이게 이제 허가 신청 단계에서 한번 허가 심사 보류 거절을 한번 당했었고 내용을 좀 더 임상 데이터를 보완한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경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는 좀 실패 약간 이제 한 번에 허들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이 이걸 경구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여파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수요를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을 또 해야 돼서 당장은 나오진 않고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사제를 접고 경구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재를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쵸 그 주사제 쪽으로 어느 정도 시장 침투를 해서 성장이 좀 슬로우화 되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램시마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IV에서 이미 유럽 점유율이 57%까지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SC로 피아주사로 집에서 맞는 것도 효능이 이제 비슷하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 램시마 SC가 어느 정도 성장이 올라오면 이제 경구로 또 가겠다라는 전략이라서 전략을 굉장히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바늘 찔리는 것보다는 입으로 먹는 게 좀 스트레스가 덜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셀트리온도 지금 헬스케어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인율이 20년 죄송합니다 2년 만에 40%대 재진입이 됐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헬스케어가 잘 팔아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장 효율을 좀 개선을 시킨 게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원가율이 좀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지만 하반기 실적은 또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어제 실촌 2위 파란하면서 네 하이닉스를 제쳤어요 네 그게 뭐 하이닉스가 좀 빠져서 그런 영향도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워낙 섹터 자랑은 아니죠? 워낙 좋습니다 이 CMO도 그 CMO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굉장히 핫한 상황입니다 지금 CMO하는 회사들 우시, 캐탈런트, 삼발, 운자 다 주가 뿐만 아니라 수주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기도 했고 지금 실제 그 의약품에 대한 물류 걱정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하우스에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좀 터졌다 보니까 아 이거를 좀 분산해서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지역적으로도 네 그렇게 이제 트렌드화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CMO로 좀 많이 공급 계약을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좀 놀랐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구장인데 저희는 이제 삼공장이 18만 리터였기 때문에 그거랑 또 똑같은 거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계약했던 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40% 캐파가 더 높았던 송도에 찍겠다는 거 네 25만, 25.6만 리터 이렇게 이제 계약하겠다라고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이유는 굉장히 좋은 이유인데 그 산업에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다 보니까 캐파를 더 확장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 이미 4공장에 대한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많이 지었다라기보다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수요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6만 리터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알차이머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건데요 내년 3월 달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바비 만약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18년 만에 알차이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바이오젠도 스위스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이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알차이머 치료를 계속 개발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바이오텍들은 공장이 없어서 이쪽으로 또 수요가 올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 리즌으로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실적도 2분기 실적은 앞에서 잠시만요 보시면 이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34% 굉장히 상해하는 실적을 나타냈고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공장 100%, 2공장 100%, 3공장 20%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어서 뒤에도 계속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분기에는 공장이 약간 슬로우다운돼서 1공장이 100%에서 65%로 2공장은 기존대로 100% 2공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진이 좋기 때문에 3공장 20% 이렇게 이제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공장들의 유지보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생산하는 거에 대한 매칭이 이제 어쩔 때는 1공장에서 많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생산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도 영향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7월달 정도 3분기 정도에 3공장에 대한 살짝 유지보수가 있긴 한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공장에 대해서 나오는 가동률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고영향도 좀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4공장 나왔는데 추가로 이제 더 모멘텀이나 이런 걸 찾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보고서에 썼던 것처럼 10만평 부지를 매입을 해서 더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10만평에 대해서 잘 이제 가늠이 안 오실 수 있어서 1, 2, 3, 4공장이 이제 8만평 이상 부지이기 때문에 10만평은 그거에 이제 대적 가능한 그건 또 4공장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산업단에서 좀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과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게 밸류이션 문제란 말이에요 네 네 시가총액 2위가 된 건 좋은데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네 그냥 뭐 저기 증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저기 그 걸목할만한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근데 그 절대 규모가 좀 성에 안 차는 게 아니고 아주 쫙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비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저희가 200배 이상 이제 밸류에이션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제 목표가를 낼 때 이제 DCF라고 해서 중장기 2030년 거를 이제 땡겨오는 그런 이제 목표가를 내고 이제 이번에 92만 원을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4공장보다 조금 더 커서 그거를 반영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에 한 2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충분히 계속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바이오 업체 제약 바이오들이 항상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공장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4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는 22년 말 23년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그 이제 저희가 오래 들어서 봤던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그 최근에 원숭이에서 좀 데이터 잘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고요 그 항체이지만 예방도 가능한 항체입니다 그 스파이크 돌기가 인체에 AC 수용체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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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침투를 잘 못하게 하는 기전이라서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중앙체 하는 치료제 하는 회사들 대부분이 이제 예방 기능도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4분기 정도에는 일상 데이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지금 동물이잖아요 아 휴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데이터가 이제 4분기 때 나오고 그 데이터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섬상을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이제 뭐 일단 먼저 처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빅파마 대비 엄청 늦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요 이제 중앙체 하는 뭐 리제로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발맞춰서 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좀 데이터나 공급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트럼프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백신을 먼저 만들으면 그걸 전략 무기화해가지고 나머지들을 싹 말려 죽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저기 행보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말고 따져서 먼저 만들어야 할 텐데 백신 확보 전쟁이 좀 있는 거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6만 명 아니 6억 명 해봐야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인데 6만 번이라 해봐야 인구 2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4개월 정도 간다는 손치더라도 3번 맞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맞으니까 네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다음 주 나오는 자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그 주요 6개 다 백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최대 생산량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지구 인구수 그리고 이제 2번 맞아야 된다라는 가정 그리고 뭐 최빈국은 사실 이제 돈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어푸더블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에서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목표로 하고 있는 최대 공급 생산량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에서 65%만 맞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이제 그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분에 따라서 못 만들 수 있는 회사 그 국가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국가에서 얼마나 규칙하느냐 달려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부랑 같이 이제 긴밀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치료제는 여기서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백신이 아마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 4분기에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은 좀 속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도 이제 그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확실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저기 그 발표가 돼야지 안심할 것 같아요 뭐 러시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상상을 한다고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저 뉴스 보니까 일단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제 교사들한테 맞으라고 어떤 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시노백이 이제 군한테 먼저 한번 군인들한테? 네 먼저 공급을 하는 그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건 셀트리온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이번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진전된 상황이 나온 게 있나요? 이번 공시가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공시에서 보면은 세무적 검토를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건 다 끝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공시에서 이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이제 뭐 더 지연이 될지 이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처음에 회계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3사 돌려막기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저기 그 원래는 저는 뭐 분사를 해가지고 저기 그 이제 그 각자 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그 의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 네네 그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좀 투명하게 재고에 대해서 좀 더 시장한테 투명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고요 3사 합병하게 되면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요즘에 웬만한 건 다 아웃소싱하니까 백오피스들이 다 아웃소싱하고 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빅파마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보고서에서 지가총액으로 보면 이미 삑이에요 삑 이미 삑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저희 이제 앞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한 모멘텀들 어떤 기업들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하반기에 또 예정되어 있는 학회가 있어요 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학회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 학회 플레이는 이제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 하셔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학회가 이제 9월에 에스모가 있고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 온라인 대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에스모 유럽중향학회에서 이제 가겠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 회사들을 살펴보시면 매드펙토나 유한양행 오스코테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 이 세 개의 회사로 좀 추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드펙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벡토서틸 그 TGF 베타 억제제죠 요거에 대해서 전이성 위암 2차 치료 국내 1 비상 데이터가 아마 이번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평가 지표는 아무래도 일상이다 보니까 안정성이고요 대신 이제 부평가 지표에서 그 전체 생존 OS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객관적 반응인 ORR 요런 것도 아마 이제 발표를 한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참고로 보실 만한 게 2차 치료로 전이성 위암으로 허가받은 품목들이 파클리탁셀하고 허세틴, 파클리탁셀과 실암자 이런 회사들인데 객관적 반응률이 허세틴과 파클리탁셀이 37% 그 다음에 실암자와 파클리탁셀 전체 생존이 9.6개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레이저틴이 또 드디어 병용에 대한 일비상이 나옵니다 그 얀센 얀센이 가져간 거고요 얀센 거에 그 이중항체하고 같이 병용한 거에 대한 일비상 데이터가 나올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120명 대상이고요 주평가 지표에서 객관적 반응인 ORR 확인하실 수 있고 부작용 이런 것도 독성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또 그 11월 달 아 죄송합니다 이수입지수도 하나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이수입지수 같은 경우는 ORB3가 있고요 그 일상에 대한 파트 B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성 고용함 쪽으로 데이터 나오고 주평가 지표는 그 용량 제한 독성 일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고요 부평가 지표로 객관적 반응율 ORR이나 무진행 생존 기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해서 보실 만한 게 경쟁 업체로 셀덱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셀덱스가 ORB2하고 병용한 객관적 반응율 7%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학회를 하게 되면 학회에 제출되는 논문들은 실시간에 다 올라가는 건가요? 네 아마 당일 포스터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지나고 나면 중간에는 약간 텀이 있고 이후에는 중간에는 치매 치료제도 치매 학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기다리시는 게 SITC 면역항암학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드 팩터 데이터 또 위험하고 한 번 더 데이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또 연말 혈액항암학회 내년 초 JP모건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는 안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주가 측면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걸로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학회가 열려야지 가서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비행기도 한 번 타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그것도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그전에는 얘기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보도 좀 캐고 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학회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다음 주 자료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수출이 슬로우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쭉 업체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매드 팩터가 제일 많이 임발버되어 있는 네 좀 더 많이 노출도 되어 있고요 학회도 많이 참석을 하는 회사로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오셨을 때 관심 종목들 말씀하셨을 때 쑥 이름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스코텍하고 에스테람하고 나이백 오늘 오셨으니까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스코텍부터 좀 볼까요 네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말씀드리고 수익률이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하시고 한 다음에 제가 관심 종목 화면에다 놓고 있었는데 비교적 선방했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좋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에스모어 학회 발표도 있고 올해 11월 말 정도 되면 시크 억제제 데이터 발표 회사는 확인할 수 있고 텀라인은 내년 초 제이피 모건에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구틴이 자크 억제제가 안정성이 대두되면서 경구용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들 앞에서 조금 스트러글링, 힘듦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 경구용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들이요 그래서 오스코텍의 물질이 조금 더 빅파마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크 억제제가 경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정성이나 효능 측면에서 잘 나온다고 하면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 자크 억제제는 용량을 더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상황에서 이 시크 억제제를 병용으로 하게 되면 효능이 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캐시플로우가 만약에 레이저티닙이 조건부 허가 신청 들어가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승인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승인받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거기에 대한 러닝 로얄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바이오텍 치고는 로얄티가 들어올 수 있고 데이터 발표, 학회 참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스코텍을 계속 선호하고 있고요 시크 이후에도 또 임상 진입하는 넥스트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CMO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CMO 관련주 위탁 생산하는 거죠 네 네 그 중간에 이번 주에 한번 에질런트 뉴스가 나왔는데요 에스티팜의 동종기업인 RNA를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이고 에질런트가 기존에 1톤의 케파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 배 올려서 추가 증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RNA 치료제 쪽들이 고성장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치료제에도 올리곤 유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고 항암제, 만성질환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 산업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설 소식을 밝혔습니다 제가 최근 7월 자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티팜도 증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쟁업체가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앞단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설을 했을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티팜도 증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마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도 추가로 수주를 받고 우시도 증설하는 것처럼 에스티팜도 케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에스티팜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에스티팜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체를 보면 파운드리 업체네요 제가 반도체를 잘 몰라서 공장 가지고 위탁 생산해주는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라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마지막 나이백 나이백은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백 또 세포투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번 케이라스 G12C 항암제 쪽으로 전임상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빅파마랑 공동 연구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뇌질환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뇌혈관 장벽이 투과될 수 있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아직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뇌혈관 장벽 투과하는 회사들 혹은 세포 투과하는 회사들 대비 굉장히 저렴해서 현재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네 좀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지 아마 기술 수출하게 되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올해보다는 병용으로 진행하고 나서 아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시적인 실적이 보이면 사람들이 좀 더 안심으로 투자할 텐데 이런 점도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아직 성장하는 회사들은 그런 것도 항상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유한양의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보니까 계약금 받아내면 없는 계약금이 그 프로세서사의 주식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프로세서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들 흐름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계약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준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보고 계시긴 한데 일단 그 파이프라인 자체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로 기술 수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높긴 하고요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술 수출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그 수수료 장폐쇄증으로 하다가 이제 적응증을 이제 바꿔서 하게 된 파이프라인인데 계속 꾸준히 기술 수출을 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서 R&D에 대한 영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생각지 못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에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거리도 해주시고 우리의 수강생이 유의하세요 우리의 수강생이 모두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의 수강생이 꼭 더 이상 의심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의 수강생이 우리의 수강생이